정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서울서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가수입니다. 지금 아주 막 서울에서 난리가 났어요. 아주 섹시한 가수죠. 내 몸매가 어때서로 지금 방방 뛰는 가수가 부산사랑 받고 싶어서 일광 회수액장까지 왔네요. 그럼 같이 이제 가수 노래 듣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 번 여러분들 모셔볼까요? 내 몸매가 어때서 한소라 모시겠습니다. 박수 주세요. 한소라였습니다. 몸매 죽여줘요. 박수 안주세요. 박수 주세요. 한소라 가수 함께하고 있습니다. 뭐가 어때서 아들딸 잘 낳고 키워가면서 서방을 모시고 지랄이 살면 그만이지 어허사 좋다. 헐시고 좀만 내 엉덩을 보아라 이리실로 저리실로 배꼽 춤을 추어 보자 철구통 가는 내 몸매가 어때서 철구통 가는 내 몸매 뭐가 어때서 떡밥 같은 내 얼굴이 뭐가 어때서 떡밥 같은 내 얼굴이 뭐가 어때서 철생이 따로 있나 이만하면 그만 있지 어디서 정답이 고생을 추어 보자 철구통 가는 내 몸매가 어때서 철구통 바닥 철구통 바닥 철구통 바닥 철구통 바닥 뭐가 어땠어? 내 맘에가 어땠어? 절구통 같은 내 맘매가 뭐가 어땠어? 맨짝 같은 엉덩이가 뭐가 어땠어? 아들 딸 잘 담고 키워가면서 서방님 모시고 잘 살고 그만이지 어헐사 좋다 얼씨구 좋아 내 엉덩이 보아라 이리실로 저리실로 배꼽 춤을 추고 보자 절구통 같은 내 맘매가 뭐가 어땠어? 절구통 같은 내 얼굴이 뭐가 어땠어? 천생이 따로 있나? 이만하면 그만해 있지 어허사 좋다 얼씨구 돌려보자 거울인가 좋다 또 춤추어 보자 추워하지 추워 보자 기장에서 이렇게 노래자랑과 함께한다고 하길래 소문이 서울까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늘 만사를 마다하고 단날이었네요 네 여러분들 만나볼래요 좋죠? 네 여러분들 만나볼래요